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이런, 정말 모래 속에서 진주를 쳐 자네일군. 이 아름다운 숙녀분은 메르세데스 벤츠 300에서의 구폐라고 하지. 자네도 이 차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는 가장 아름다운 차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. 이 차를 예전에 멋진 모습으로 복원하는 건 나한테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야. 내 복원 작업이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귀한 차들 중 하나를 자네가 갖게 될 것이다. 이번엔 지금까지도 정말 괜찮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. 레이싱, 음악과 파티, 여름을 보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? 한 곡 더 나갑니다. I could watch you for a lifetime You're my favorite moving A thousand endings You mean everything too bad I never know what's coming Forever fascinating Forever fascina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